휴신공주 이수옥은 연산군과 폐비신 씨의 적장려인데 1491년 9월 22일 태어났으며 성종이 생전에 본 첫 손주이기도 합니다. 연산군 8년인 1502년에 11세의 나이로 한 살 연아인 부문경과 혼이 나고 이듬해 3월 1일 궁 밖으로 나와 생활을 했습니다. 연산군 시절 공주로서 온갖 특권을 누리며 호의호식을 했지만 중종반정이 일어나면서 그녀의 운명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출가 외인이라 휴신공주에 대한 처벌은 없었지만 시아버지 구수영에 의해 강제로 이혼을 당하는데 구수영은 중종반정 공신이었습니다. 휴신공주의 집은 박원종에게 주어졌으며 재산도 박원종과 유순정 성의안이 나눠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2년 뒤인 1508년에 정광피리 부부는 역적의 자녀라도 국가가 강제로 이혼시킬 수 없는 법이라고 주장해 부부가 다시 재결합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남은 생동안 구문경의 처로 불렸습니다.